안녕하세요. 꾸티비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3번에 꽂고 3번, 1번에 꽂고 그 다음에 1번 제가 오늘 영상으로 간단하게 집에서 테스터기를 만들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제가 지난번 영상에 청소기를 단선난 부위를 찾는 영상을 올렸는데요. 청소기 단선난 부위를 찾으려면 이런 전문적인 테스터기가 있어야 돼요. 이 테스터기로 어떻게 찾았냐면요. 이 테스터기에 보면 이 끝에 이 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, 이 선로가 이렇게 닿았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. 이 기능을 이용해서 선로가 단선났는지 단선이 안났는지 찾는 영상을 지난번 청소기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또 저번에, 또 훨씬 전에 랜선 찾는 것도 테스터기로 이용하거나 LED로 제가 임시 테스터기를 만들어서 찾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편하고 쉬운 테스터기를 만들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테스터기를 제작하는 영상을 준비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이 부저가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돼요. 이 부저는 전압이 다양한데요. 제가 1.5V도 준비했고 3V, 그리고 6V, 9V, 12V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집에서 가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1.5V 부저를 여기 준비했습니다. 자 그리고 건전지와 그 다음에 1.5V 소켓 이렇게 안 생겨도 돼요. 그냥 저는 편하게 제가 지금 제작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런 소켓을 준비했고요. 그 다음에 선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거는 부저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극성만 맞춰주시면 돼요.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제가 제작을 해볼게요. 부저 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극에 플러스 빨간 선을 연결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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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고정을 했구요. 부자가 위에 있고, 제가 가장 중요한 목적을 보는 것은 이 부자를 사용하다가 건전지가 떨어지게 되면 소켓으로 뺄 수 있어야 되고,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테스트로 이렇게 부자가 작동이 돼야 되요. 자 그럼 부자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에 지금 3.5파이 옥스 케이블, 그 우리 오디오 케이블이 있습니다. 이 케이블 같은 경우 이 내부에서 작동이 안될 때, 단선 났을 때 이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게 1번, 2번, 3번 포인트라면 이 끝도 1번, 2번, 3번 포인트가 같아야 되는데 이게 잘 될까 안될까를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3번에 꽂고, 3번, 1번에 꽂고, 그 다음에 1번,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테스트하기가 없어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, 우리가 부자를 쓰면은 가장 제 근처에서 제가 사용하면서 가장 쉽게 보는 게 구글트? 이런 부자를 보는데요.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전기선 케이블이 먼 거리에서도 사용하기에 좀 더 편하고 유용할 겁니다. 이거는 전압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수십 미터 이상짜리 쓰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체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회사에서 사용한 거는 구글트짜리 부자를 이용해서 한 80m? 이런 구간에서도 체크가 되는 걸로 확인됐고요. 간단하게 집에서 사용하려면 1.5글트 이 부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단선 부위를 체크하는 것도 생활의 팁으로서 아주 유행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부자 만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